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여러분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거 정말 잘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 독립운동사 파트의 주제는 기초의 주제 59, 1930년대 이후의 무장투쟁이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무장투쟁이기 때문에요. 국내에서 일어난 거 아니고 역시 만주에서 일어난 장면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첫 주제로 들어가는 내용은 항일 의거활동 한인애국단인데요. 자, 우리가 1919년에 의열단이 조직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1919년에 김원봉에 의해서 의열단이 조직이 되면서 활약 자체는 1920년대 활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열단의 이런 개별 의거에 한계를 느끼게 돼서 20년대로 가게 되면 이제 중반부로 가게 되면 이제 노선을 바꾸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조선인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어떤 군대식의 훈련을 받으면서 참여하는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20년대, 1920년대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면 1930년대에 그런 개별 투쟁, 개별 의거활동의 역할을 해줬던 것이 바로 뭐냐면 1931년에 조직됐던 임정의 한인애국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의열단에는 너무 이제 많은 그 인물들, 우리의 영웅들이 나왔지만 이 한인애국단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봉창, 그리고 윤봉길 의사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한인애국단 먼저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김구의 주도로 상하이에서 조직이 됐고요. 그러니까 임정체제 안에 들어온 겁니다. 1931년에 조직됐고 목적은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된 이후 이 임시정보가 좀 굉장히 어떤 갈등, 논란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923년에 잘나갈 것 같던 이 임시정보가 위기를 맞게 되는 시점이 언제다?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연통제, 교통국 이런 것도 발각되면서 힘들어지죠. 그리고 국제연맹에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위임통치청원서를 보낸 것도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이승만이 이제 보냈던 걸 알려지게 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창조판이, 개조판이 이런 갈등 속에 놓여져 있는데 이걸 결국 계속해서 이 임정을 끌고 갔던 이가 이제 김구죠. 그래서 이 김구가 이렇게 이제 김구 선생님이 끌고 가시면서 이 임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북돋아줬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한인애국단의 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한인애국단이 1931년에 조직이 되면 이봉창, 윤봉길의 이 의거활동은 1932년에 이런 의거활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이봉창의 의거인데요. 당시 이제 이 이봉창은요. 사실 이제 뭐 자세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당시 이제 결국 이봉창 선생님은 이런 의거활동을 하시다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음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또 이제 후손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알려질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이제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거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다가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분은 우리가 이제 조선에 살다가 일본으로 이민을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돼요. 뭐 우리가 이제 조선에서는 조선대로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을 받았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넘어와서는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가족들도 전부 어떤 이런 일제의 치아에서 뭐 상점에서 일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막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시계까지 피해를 봐야 되느냐 라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은 바로 이런 처참한 상황 때문에 이런 우리의 하나하나의 이제 이런 국민들이 이렇게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 그런 깨우침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나이는 이런 의거활동 하셨을 때 나이가 31살입니다. 사실 많지 않은 나이죠. 이 31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큰 결심을 하게 돼요. 김구 선생을 이제 직접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김구 선생한테 이제 다가갔을 때 김구 선생님은 이 봉창은 일본에 와가지고 이런 어떤 의거활동을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거를 계획하고 상상을 하면서 일본말도 더 적극적으로 숙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색도 사실 일본인처럼 이렇게 하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저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항상 술에 약간 취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조금 걸고 막 이러니까 저건 건달이 아닌가 처음에 경계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이 봉창이 너무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이 여기에 몸을 다 던져서 나라를 찾는 데 도움을 기꺼이 자신의 이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김구 선생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데요. 근데 이제 뭐 초창기에는 임정에 있는 요원들조차도 어디서 이제 이런 사람 도대체 저렇게 의심이 되는 사람을 왜 이쪽에 안에다가 들여가지고 가깝게 지내냐라고 하면서 뭐 김구 선생님한테도 계속해서 조언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 봉창 선생님이 내 나이가 지금 31살인데 내가 지금까지 뭐 인생을 살면서 쾌락이라고 즐길 수 있는 거는 다 누려봤다. 나는 이제 앞으로 영원한 그런 쾌락을 누리도록 할 거다. 그 마지막 쾌락은 내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뭐 이제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여러가지 일들을 하면서요. 주변에 이런 일왕의 행차가 이 행렬이 많이 다니는 것을 직접적으로 또 보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가깝게 가서 저런 이제 거사를 충분히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임무를 받고 이 봉창이 일본 도쿄에서 이랑 히로이토의 마차에 폭탄을 추척을 하게 됩니다. 폭탄을 탁 던졌는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마차 끝에 던져지면서 이게 비켜나가게 돼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된 거죠. 큰 희생을 치렀지만 결국 잘 되지 않은 거예요. 이 봉창의 의거에 대해서 당시에 중국 신문이 안타깝게도 일본 국왕이 죽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일제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상하이를 공격하면서 상하이 사병까지 발생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넘어가게 된다. 자 이런 어떤 이 봉창 선생님의 의거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일어난 이 윤봉길의 의견은 굉장히 큰 충격을 줬다. 일본에게. 자 보시면 윤봉길이 상하이 홈커 공원에서 열린 이제 이때가 마침 또 언제 날짜를 잡았냐면 일본은 일왕의 탄생 축하 겸 그 다음에 상하이 점령 축하식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저거는 뭐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외신들도 와가지고 당시에 막 영상을 찍기도 하고 신문 보도가 많이 나가기도 했었던 고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단상에다가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직접 이제 제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의뢰를 해서 제조를 하게 되는데 이랑의 이제 탄생 축하 기념일에 참석을 하게 되면 지참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먹을 도시락하고 이제 물통 같은 거 이런 거는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요 아주 똑같이 폭탄인데 도시락하고 물통인 것처럼 똑같이 제조를 해요.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 물통 폭탄을 저기 이제 던지는 용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락 폭탄 같은 경우는 자결용으로 이걸 제작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렇게 단상에 이런 일본군 장군과 고위관료들이 다 많이 몰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뚜껑을 열자마자 단상 위에다 이제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뭐 아수라장이 되겠죠 당시에 이 아수라장이 됐던 장면은 영상으로도 남아있어요. 워낙 이제 외신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정말로 그 전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의 결정권자들에게도 큰 타격을 입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뭐 결국 일본이 이제 폐망을 하게 되면서 항본문서를 작성하러 나오고 있는 이 중요한 고위관리의 다리 한쪽을 절다든지 아니면 눈을 실명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당시에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이런 어떤 의거활동을 보게 되면서 우리 중국의 100만의 군대가 하지 못한 일을 이렇게 작은 나라에 윤봉길이라고 하는 이 인물 한 명이 이런 큰 일을 해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걸 뭐 감명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중국 쪽에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윤봉길 선생님 마지막은 비참하죠. 이게 이제 폭탄이 날아온 쪽을 일본 경찰과 군대들이 이제 막 수색을 하는 거예요. 거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제 사람들을 다 이제 뭐 구타를 하고 때리고 이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두고만 보고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들면서 이제 자기가 했다라고 해서 뭐 이제 무참히 구타를 당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처참하게 살해가 되는데 시신조차도 제대로 이게 모셔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에 김구 선생이 뭐 계속해서 이제 행방을 찾았습니다. 이 시신을 시신이라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일대를 이제 지나다니는 그 쓰레기장 그 쓰레기장 밑에다가 밑바닥에다가 시신을 일부러 우리의 어떤 독립의 의지 그 다음에 뭐 어떤 민족의 정신을 마치 짓밟기라도 하듯이 쓰레기장 밑쪽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묻어놨던 어떤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이걸 나중에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 지금은 효창공원 쪽에다가 다 이제 모셔놨는데 이제 일부 이제 일부 여러 유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셔놓게 됐습니다. 마지막 장면 굉장히 이제 비참하시죠. 이런 희생을 거쳐서 우리가 임시정부가 다시 한번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으면서 다시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어서 이봉찬 의거 그 다음에 윤봉길의 의거 이렇게 좀 순서대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경성부민관 의건데 대한애국청년당 이게 여러분 경성부민관은 뭐 극장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회관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폭탄을 설치했던 때가 언제냐면 1945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을 한 게 8월 15일이잖아요. 근데 바로 직전까지 니네 죽을 때까지 죽기 일본 망하기 직전까지 우리 독립할 때까지 우리 마지막까지 싸운다. 그래서 일본을 끝까지 안심시키지 못하게 했었던 또 아주 큰 충격을 줬었던 사건이 경성부민관 의거입니다. 한번 좀 보시고 우리가 한번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중 이제 1930년대 무장투쟁 우리가 요 한중연합적선을 좀 보셔야 되는데 만주 지역에 지금 보시면 20년대랑 같이 여러분들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1920년대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보시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근데 이 3부를 결국엔 우리가 민족유일탕 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로 다 합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남만주에는 남만주에는 국민부가 북만주에는 혁신의회라고 하는 조직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남만주 국민부에서는 조선 혁명당과 군대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북만주 일대에서는요. 북, 북한군, 북한국 독립당 북한국 독립당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한국, 북한군 그 다음에 남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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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당 군대도 나오는 거고요. 북한군, 독립당, 한국 독립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런 체제가 갖춰졌는데 우리가 30년대의 무장투쟁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서 무장투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31년에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경에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초반에는 중국하고 우리 민족하고의 그렇게 관계가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제 이게 이걸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뭐 31년 무렵에 뭐 만보산 사건이라고 해서 이 땅 가지고 이 토지 가지고 일본의 그런 계략에 의해서 당시에 이제 중국 농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쪽의 농민하고 유혈사태가 벌어지는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거활동 뭐 윤봉길의 의거활동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뭐 이봉창의 의거활동 이런 어떤 활동들도 좀 연이어서 일어나면서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거는 중국하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일본에 대항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 한중연합작전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 쪽에 북만주에서 군대와 중국 쪽의 부대와 그 다음에 남만주의 군부대와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 쪽의 부대와 이렇게 이제 합작을 하게 되는 것이 한중연합작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독립운동사 파트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거 시대만 구분하는 걸로도 여러분 문제 풀 수 있는 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중연합작전 이런 게 나오면 1930년대로 끼워 넣으시면 되겠고요. 봉우동, 청산리 이런 식으로 간도참변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몇 년대요? 1920년대 무장투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대는 아직 본격적인 무장투쟁이 일어나는 시점은 아니에요. 왜냐면 거긴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자 그럼 지금 1930년대 무장투쟁 한중연합작전 지금 보시면 한국독립군 여기 북, 한국, 독립군은요. 누가 이끄냐면 지금 여러분 북만주 하늘이에요. 위쪽이에요. 천, 지청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총사령관 지청천을 중심으로 한국독립당의 군사가 조직이 되고 북만주 일대에서는 어디랑 연합하냐면 중국 호러군하고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중국 호러군하고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청천이 이끈나 이쪽으로 남쪽에 남조선에서는 양세봉이 있어요. 양세봉이 이끈다. 그럼 여기는 어디랑 연합하느냐 중국 의용군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가 한중연합작전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보시면 북만주 일대에서 중국 호러군하고 연합을 해서 수행을 하는데 쌍성보 대전자량전투 이게 30년 초반에 저런 전투를 치르게 되면서 승전보를 막 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여러분 또 이제 30년대 초반에 저런 승전보를 울리지만 한편으로는 저게 우리가 전쟁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승리를 했지만 일본의 감시가 더욱더 심해지는 시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만주에서 저런 독립운동을 무장투쟁을 하는 것이 좀 쉽지만은 않아집니다. 연이어서 37년에 중위전쟁이 터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지청천은 임시정부로 참여하기도 한다는 사실. 지금 일단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렇게 이제 한중연합작전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쌍성보, 대전자량전투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이제 만주 일대가 되는 거고요. 만주 일대에서 이제 북만주 일대에서 일어났던 거. 한국 독립군 어디랑 연합한다? 중국 호러군이랑 연합을 한다. 그래서 쌍성보, 쌍성보 전투, 대전자량전투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에 남만주 일대는요. 양세봉이 이끌죠. 조선, 남조선, 혁명군. 남조선, 혁명군.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영릉가전투, 흥경성전투. 영흥 이렇게 기억하세요. 영흥. 남쪽에는 영흥. 자, 그래서 이제 조선혁명군, 남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을 중심으로 한 이 조선혁명당의 군사가 조직이 됐고 남만주 일대에서는 중국 의용군하고 연합을 해서 영흥, 영릉가, 흥경성. 이렇게 이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섞어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뭐냐면 지금 앞에 보시면 쌍성보 전투, 대전자량전투 이게 섞어서 나올 거라고요.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건 이게 그냥 팁인데 어느 한쪽을 명확하게 외우면 돼요. 근데 조금 쉬운 게 여기잖아요. 영흥, 영흥. 영릉가, 흥경성. 영흥. 이거는 남만주에서 일어난다. 양세봉, 양세봉, 영흥. 남, 조선, 양세봉, 영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이게 사실 암기 팁이라고 하는 게요. 암기 팁을 하면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내용이 본 의미와 본래 역사적 의미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이거를 사용하는데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알아주세요. 남조선, 남조선 지금 남에는 남조선에는 위에는 북한이에요. 북한군, 그렇죠? 북한군의 독립군. 여기는 이제 북쪽인 거고요. 북한군, 남조선. 아래는 남조선.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세시봉이 있고. 남조선에는 뭐가 있고? 세시봉이 있고. 세시봉, 양세봉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흥이 있다. 남조선 사람들은 흥이 있다. 영흥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남조선, 양세봉, 영흥. 이렇게 하시면 남쪽이 잡혀요.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실 때 활용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이 그 세시봉을 모르실까요? 세시봉을 한번 쳐보세요. 세시봉. 자, 넘어가실게요. 민족혁명당.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한중연합작전이 한중연합작전이 남만주하고 북만주에서 활약을 했어요. 이렇게 활약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30년 초반에 이렇게 승전보를 울리니까 일본이 더 여기를 들여다보고 만주를 초토화시키고 이런 상황이 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독립활동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만리당성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중국 관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단체의 민족 유일당을 건설해요. 여기에 많이 흩어져 있는 많은 당들을 하나로 합치는데 이때 어떤 조직체가 있었냐면 의열단. 이거 누가 이끌었죠? 의열단. 이거 김원봉이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김원봉의 의열단을 중심으로 해서 약 5개의 당 정도가 뭐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냐 뭐 조소왕, 지청천 이런 사람들도 다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게 김원봉을 중심으로 5개의 당이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민족혁명당이에요. 민족혁명당. 중국 관내 천구백. 35년 무렵에 저게 결성이 되더라. 전국의 35년에. 그래서 이걸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의열단하고 연결이에요. 의열단이 개별 의거활동을 하는 거에 한계를 느꼈죠. 그래서 이제 중반부에 오게 되면 조직체를 만들게 되고 35년이 되면 중국 관내에 있는 5개의 당들을 끌어안아가지고 저렇게 민족혁명당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이 민족혁명당이요. 나중에 이제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얘가 또 한 번 체제가 바뀌어요. 그리고 저 민족혁명당이 너무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좀 너무 이제 사회주의적 쪽의 색깔로 너무 강하게 들어가니까 우익세력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제 개편도 들어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조선 민족전선연맹으로 이제 체제가 개편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군대가 처음으로 나와요. 중국 관내에 최초의 한인들이 무장한 군대가 나오게 됩니다. 별표. 왕별치셔야 돼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국 땅에서 우리 임정도 있고 했지만 사실 군대를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땅에서 누가 독립운동 하겠다고 우리나라에서 군대 만든다고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오케이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 무렵에 드디어 생긴 거예요. 한인 무장부대.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정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저 조선 의용대라고 하는 군부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김원봉이 이끌고 있었던 그 체제가 바뀐 거죠. 민족혁명당 체제가. 그래서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부대로 조선의용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연도까지. 1938년까지. 다시 다시 볼게요. 중국 관내에서 다 합쳐요. 민족혁명당이 돼요. 얘가 뭐로 체제 개편한다?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체제 개편을 하고 여기에서 최초로 이제 이 군부대가 나오는 겁니다. 조선의용대. 1938년이 되겠고요. 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이나 후방, 전면전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조선의용대 부대에서 그 내부에서 좀 갈등이 생깁니다. 왜 우리 전면전을 하지 않느냐. 계속 후방에서만 저런 역할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 조선의용대 일부가 화북지대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0년대 잘 넘기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일 지금 이제 복잡해지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의용대. 개편된다. 중국의 화북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하게 된다.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 이 위치를 좀 잠깐 보시면요. 우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한. 한커우 우한이에요. 여기에서 중국 관내로 최초의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한인 무장부대가 처음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조선의용대가 이제 여기에서 뭐 중일전쟁을 두고 같이 막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너무 뭐 심리전이나 후방에서 하는 것만 하게 되니까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일부 부대가 화북에 화북에 예난지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 뭐 화북지대 화북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조선의용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하게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갔는데요. 이 부대에서 이 부대에는 지금 김원봉이 이걸 이끌고 있단 말이죠. 김원봉의 이제 부대가 42년이 되면 남은 세력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여기 이제 이 한국항보공 42년이면 임시정부가 어디에 가 있는 상태냐면 충칭에 가 있어요. 자 이제 보시면 임시정부는 원래 맨 처음에는 상하이에 조직을 합니다. 근데 상하이에 조직했다가 임시정부가 23년에 국민대표회의를 막 하고 이러면서 위기에 빠졌죠. 그러다가 31년에 한인해국단을 조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인해국단의 활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뭐 의거활동 큰 충격을 일본한테 주기도 했지만 그 의거활동이 결국에는 일본한테 계속 또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따라서 중국 국민당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다가 어디에서 정착을 하게 되냐면 충칭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의 상황은 맨 처음에 상하이 임시정부 출발은 상하이에 통합되죠. 상하이 임정 그러다가 이제 임시정부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한테 이제 국민대표회의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기를 맞이한 것을 다시 극복하게 되는 것이 한인해국단이죠. 한인해국단 한인 해국단의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활동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임정을 끌어올리게 되는데 그런 이제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는 일본에게 충격을 준 만큼 일본이 이 임시정부를 더 감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쫓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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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민당을 같이 쫓아서 이제 충칭 쪽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충칭 임정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충칭 임정 그래서 이 충칭 임정에는 이 임시정부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어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가 김원봉이 이끄는 이 조선의용대가 여기에 합류를 하게 돼요. 42년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42년에 여기에 있는 한국광복군에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조선의용대가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여러분 조선의용대가 이 조선의용대가 결국에는 42년이 되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고요. 김원봉이 이끄는 일부 부대가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전에 화북조선의용대가 위로 올라가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위에서 화북지대 조선의용대는 지금 보시면 이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하게 되고 김원봉과 남은 세력은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된다. 이 부대는 나중에 김두봉이 끌고 가게 돼요. 그래서 얘가 다시 이제 체제 개편을 하게 되는데 그 체제 개편을 할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체제 개편 조선 독립 동맹에 조선 독립 동맹에 조선의용대로 개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이제 누가 이끄냐면 김두봉이 이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독립 동맹에 김두봉이 이끌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위쪽의 하북지역에서 이걸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뉘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2년에 체제 개편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광복군을 볼게요. 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청청과 김구 등을 중심으로 하여 충칭에서 창설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국광복군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한 겁니다. 일본에서 탈춘한 학도변과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일부를 흡수한다. 42년에 흡수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준비합니다. 일본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전을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하게 돼요. 태평양전쟁 일으키게 되면서 일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 선전포고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하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국광복군의 활약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이 한국광복군의 활약은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같이 투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선에서 주로 포로들 신문하는 거 그리고 암호문 번역하는 거 이런 일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역할이 커야 돼요. 우리의 역할이 큰 만큼 해방 이후에 이 테이블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미국하고 연계해서요. 우리가 이제 중국에 그 튀어나온 그 산동 일대 거기서부터 이제 잠수함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진입을 한 다음에 우리 국내로 이제 진공작전입니다. 그래서 국내로 진입을 한 다음에 국내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일본을 이제 다 붕괴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위에서 위에 항공으로는 무기를 내려주는 어떤 이런 진공작전을 펼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단박에 제압시키는 근데 끝까지 일본이 도와주지 않죠. 일본이 마지막에 이제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을 맞고 결국 무조건 항복으로 우리가 저걸 준비하던 걸 써보지도 못하고 끝나게 돼요. 그래서 아쉽게도 마지막에 이제 이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이 우리의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결국은 써보지도 못한 채 그래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종결이 돼버리게 됩니다. 김구 선생은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이 지점에 사실 우리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는 건 너무너무 사실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앞으로의 상황이 너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큰 어떤 주도권을 갖는 데 해방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뼈아픈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조금 여러분 복잡하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30년대 한중연합작전에서 이게 30년대 만주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 잠잠해지고 위축되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35년 무렵에 우리가 민족혁명당이 꾸려졌는데 그 민족혁명당이 조선전선연맹으로 개편이 되면서 이게 나왔다고요. 조선의용대가 나왔어요. 조선의용대 여러분 얘 기억하실 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선의용대 대나무 조선의용 너무 이름이 비슷하니까 조선의용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조선의용대에서 이제 뭐가 뻗어져 나온 거냐면 화북지대 조선의용대가 뻗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 PPT로 띄우진 않았지만 화북조선의용대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개편이 되냐면 이 위쪽 화북지대에서는 김두봉이 이끄는 조선독립 동맹 산하에 뭐로 바뀌게 되냐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조선의용 군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조선 의용 군으로 바뀌게 됩니다. 42년 무렵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다요 여러분. 이게 다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조선의용군 조선독립 동맹 산하의 군사 조직이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개편이 돼서 김두봉을 중심으로 옌안에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부대요. 중국 팔로군과 연합해서 대일항전을 전개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42년 무렵에 이렇게 뻗어져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축은 의거를 일으킨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 사진은 1945년 9월 1일 일왕을 대신하여 일본의 외무대신이 연합군 앞에서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서명하는 인물은 시게미스 마모르인데 그는 윤봉길의 상하이 홍커공원 의거 당시 폭탄에 맞아서 다리를 낮췄다. 그죠? 그러면 이 의거를 일으킨 단체 한인의 국단이죠. 자 1번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 2번 김구를 단장으로 하여 활발한 의열활동을 펼쳤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 조선총독을 저격한 강우규가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노인동맹단. 자 4번 이상재 등의 주도로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민립대학 설립운동이고요. 자 5번 보시면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이거는 신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의 기출주제 60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일제강점기 문화파트라고 마지막 문화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철저하게 독립에 대한 열망 그리고 민족적 정신을 더욱더 짓밟기 위해서 특히 이들이 자행한 것이 뭐냐면 문화탄압이에요. 우리의 언어 그 다음에 우리의 역사 특히 이런 부분에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이런 어떤 왜곡과 탄압에 맞서서 어떤 수호운동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일본은요. 역사 왜곡을 했다.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왜곡을 하는 거죠. 역사를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퍼뜨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이런 일들도 자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거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타율성론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를 자율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율적이지가 않아. 역사의 발전이 자율적이지가 않고 항상 이 중국 대륙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이 아래쪽으로는 일본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남에 의존하는 이런 타율성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왜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론 우리 막 차가 막혀있다 정체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정체는 우리는 발전이 없었다 이거예요. 역사가. 기본적으로 세계사는 세계사적 발전 과정이 있습니다. 이 발전 법칙이 있는데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제사회 근대 자본주의사회 이런 일정한 발전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된다 이거예요. 고대 노예제사회에서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고 중세사회가 없고 근대사회로 왔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어줬느냐 일본이 만들어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식민지로 삼고 이러는 걸 니네는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피는 거죠. 당파성론 조선시기 때 조선옥이 때 맨날 싸우기만 한다 당파 나뉘져가지고 그래서 오랜 당파 싸움으로 단결이 안되는 민족이야 이런 식으로 왜곡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를 만들었어요. 만든 논리를 적극적으로 저런 단체를 만들어서 역사설을 피고요. 그걸 또 적극적으로 퍼트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선사 편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선사를 편찬했다 라고 해가지고 저게 조선의 역사가 아니라 왜곡한 거예요. 식민사관이 담겨져 있는 자 그러면 우리는 저런 일본의 역사 왜곡에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 않았죠.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대표적으로 민족주의 사학을 발전을 시키고 정립하게 되는데요. 역사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 주체적 발전 이런 것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강화되고 발전되는 거는 일본의 이런 식민사관에 대한 대응으로 조금 더 강하게 나온 거죠. 특히 이 민족주의 역사학자 대표적인 힘을 박은식 선생님 그 다음에 신채우 선생님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정신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도 역시 정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근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 다릅니다. 박은식 선생님 혼 국혼 이 혼이 담겨있는 민족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저서가 있는데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한국통사는 우리가 보통 통사라고 얘기하면 선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전체를 얘기하는 통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기에 들어가는 통자의 저 한자 표현은요 아플 통자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아픈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서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특히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 사례로도 잘 나오는데 나라는 껍데기다. 역사는 정신이다. 민족의 혼이다. 그래서 이 정신을 역사를 잘 지키고 있으면 언제고 저 껍데기는 형체는 되찾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피를 철철 흘리는 우리의 아픈 독립운동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독립투쟁 과정을 정리할 서술함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 의열단 의열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왔죠. 그 조선혁명 선언 이걸 작성하시기도 했고 또 임시정부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을 때 임시정부 다 갈아엎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 창조파의 입장에 있으셨던 분이기도 해요. 내내 독립운동을 하시기도 하고 글을 잘 쓰셨던 역사학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디에 고대사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고대사 우리의 뿌리 이런 것들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연구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독사신론 중요해요. 우리 민족주의 사학에 대한 그 처음에 틀을 정립했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게 이제 독사신론인데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왕 중심의 체제 이런 거 아니고 민족을 중심에 두는 이런 어떤 서술의 방식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사관의 기초를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상고사 역시 이제 앞쪽에 이제 상고에 대한 역사 그래서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정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침의를 받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의 상태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서구의 여러 세계 열강들이 자꾸 우리를 침탈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투쟁의 과정 속에서 역사가 발전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자 조선사 연구초 묘청의 난을 또 조선 역사상 1천 년내 제1대1 제1대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 저거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보수 세력이고 기준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려고 했었던 그 김부식 그러니까 그 개경의 세력이 체제를 기준 체제를 유지하고 서경 세력이 결국 실패하게 됐잖아요. 그걸 되게 안타깝게 여기셨죠. 조선사 연구초에서 묘청의 난을 이렇게 이제 평가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학운동인데 제가 이거 앞에서 했습니다. 자 이 조선학운동은 제가 연도를 가르쳐 드렸어요. 이거 연도가 1934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간회 이 신간회가 1927년에 조직이 됐다가 1931년에 해소가 되잖아요. 그럼 해소가 되면서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는 운동의 노선을 관리하잖아요. 이별했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계는 뭐한다? 34년에 조선학운동 여기에 힘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계 쪽에서는 어디에 힘쓰더라? 농민과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예요. 이 시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요. 자 보시면 이제 정인보 문일평 안재용 등의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다산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맞아서 진행한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는 사업이 계기가 되어서 전개가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서 뭐 박은식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이 민족주의 역사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저게 이제 자칫 좀 잘못하면 역사가 실제 어떤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 사건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너무 그 민족의 감정과 상황만을 앞세워서 좀 주관성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실체에 접근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연구보다는 일본에 대응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조금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 민족적 감정을 앞세우는 주관성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이거 만약에 비아냥거리는 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왜 국뽕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국수주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조금의 이제 거리를 두면서 이게 세계에서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우수성 거기에 주목을 해보자. 근데 그게 뭐가 있을 수 있냐 실학 실학 여기에 주목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실학의 대표적 인물 정약용 그래서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맞이해서 쓰여졌던 여러 가지 책들을 다 모은 겁니다. 여유당 호예요. 정약용 선생님의 호 여유당 전설을 간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이 여유당 전설을 간행한 사업이 계기가 되어서 전개됐다라고 했는데 저게 만약에 우리가 조선 후기 실학 파트에서 정약용이 저수란 저서에 저선지가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지금 34년에 조선화운동의 바람이 불면서 나온 거예요. 여유당 전설. 그래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탐구했다. 자 민족주의 사학의 이런 연장선상에서요 제가 이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정신을 강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정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뭐 박은식 선생님 같은 게 혼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난가 사상 강조했어요. 난가 그래서 같이 좀 써 두시면 좋습니다. 난가 그래서 화랑들의 정신이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정신 난가 정인보 선생님은 어를 강조했다. 민족정신을 얼 그래서 우리가 뭐 얼 빠졌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런 이제 얼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문일평 선생님은 조선심 조선심을 강조하는데 이 심의 결정체가 뭐냐 한글이에요. 그래서 한글 그 다음에 세종대왕의 업적 이런 것들 굉장히 크게 가치있게 봤습니다. 요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연구가 있어요. 사회경제사학의 한쪽에 또 역사연구가 있습니다. 자 이 사회경제사학은 우리 아까 앞에서 봤었던 정체성론 특히 일본의 식민사관 중에서 얘의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정체성 그래서 이걸 반박하기 위한 것이 백남은 선생의 사회 경제사학이다. 이 백남은의 사회경제사학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나오게 될 거거든요. 사회경제사학은 뭐냐면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의 연구 역사의 발전 과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떤 구조의 관계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역사는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그 포인트를 경제적 구조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가 나왔던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제사회에서는 영주와 그 다음에 그 영주 밑에 노예도 아니고 농민도 아닌 그 중간 단계 이런 농로라고 하는 존재가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근대로 들어가게 되면 돈이 있는 자본가가 있고요. 실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존재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산의 수단과 이 수단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경제적 구조 이런 경제적 구조와 물질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진 바로 그런 부분이 사회경제사학인데 이 부분을 연구한 게 우리나라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고대 단계가 있고 중세 단계가 있고 근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세계사가 다 가지고 있는 그 역사법칙이 한국도 있다. 이걸 설명한 것이 사회경제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적 구조에 초점을 맞춘 거. 그래서 이렇게 식민사관인 정체성문을 반박하게 됐다. 백라암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너무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회경제사학도 그렇고 민족주의사학도 그렇고 식민사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박하고 대응하는 논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역사다운 역사에 연구를 하자라고 하는 입장이 또 실증주의사학이에요. 그래서 실제 증거로 될 수 있을 만한 거 진짜 역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다. 1592년에 1592에 1592에 임진왜란이 발생했다. 이렇게 그냥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실증주의사학입니다. 그게 그래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연구한 거 이병도 손지태 등이 조직한 단체로 대표적인 진단학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연구인데요. 국어는 우리 여기 1907년 주식영 선생님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됐던 이 국문연구소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 국문연구소 그 다음에 1921년에 조선어연구회 이렇게 이제 계승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얘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조선어연구회 그 다음에 뒤이어서 31년에 조선어 학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조선어연구회 31년에 조선어 학회예요. 근데 이게 조선어연구회에서 한 업적과 조선어 학회에서 한 업적을 두 개를 섞어서 냈을 때 좀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하실 수. 근데 보세요. 그냥 단순해요. 뭐냐면 쉬운 거 하는 거예요. 이 조선어연구회에서는 정말 이 우리의 한글을 좀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쉬운 작업 먼저 합니다. 한글날 만들고요. 잡지 한글을 간행하는 거 단순한 거 이거부터 시작해요. 조선어 학회에서는 뭐하냐면 본격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대대적인 작업이에요. 뭐냐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표준어 이런 거 제정한다. 그리고 조선말 큰사전의 편찬을 시도한다. 말모의 작전을 통해서 그래서 뭐 지방의 다양한 지방 언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 말을 모으는 거예요. 말모의라고 하는 영화도 한 번 했었는데 그래서 뭐 거기서 뭐 걔 웃기게 하려고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하려고 뭐 엉덩이가 어디니 방댕이가 어디니 뭐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걸 다 일일이 막 맞추고 정리하는 장면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완성 못해요. 그쵸. 탄압 받죠. 이거 독립운동 이거 사실 국어 연구하는 건데 독립운동 한다 이거 빌미로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완성을 못해요. 그러다가 언제 완성을 하게 된다? 해방 이후에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방 이후에 한글 학회에서 편찬을 하게 되고 이제 완성을 하게 돼요. 중간에 탄압 받아가지고 저 원고가 없어져 버렸었는데 그 서울역에 있는 창고에서 저게 우연하게 발견이 되면서 저걸 이제 완성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완성을 하게 되죠. 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편찬을 시도하다가 이제 42년에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인해서 해산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뒤에 사료도 있는데 제가 사료는 지금 실진 않았는데요. 뭐 이제 대략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우선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버스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뭐 우리의 언어로다가 막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야. 그걸 경찰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자꾸 우리의 언어를 쓰고 조선어 쓰고 이러니까 그걸 그냥 가만히 보지 않고 집까지 쫓아가서 이제 수색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돼요. 근데 갔는데 여러가지 기록물이랑 일기 같은 거를 이렇게 뒤져보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오늘 국어를 사용했는데 선생님한테 혼이 났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어라고 하면 나라의 언어잖아요. 일본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일본어를 썼는데 왜 학교에 선생님이 혼을 냈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을 찾아가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바로 이제 이렇게 조선어 학회에서 저런 어떤 우리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관련성이 있는 선생님이어서 이제 그분을 엄청나게 고문을 하게 되면서 저 조선어 학회를 와해시켜 버립니다. 이게 조선어 학회 사건이에요. 1942년으로 인해서 해산이 된다. 42년에 자 볼게요.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보시면 대륙의 원계는 동으로는 바다로 뻗어서 백두산으로 솟아있고 북으로는 요동평화를 열었으며 이제는 우리를 노예로 삼았구나.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을 홀로 보존하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겠는가. 태백광로 이건 태백 백두산 얘기하는 건데요. 태백에 미친 노예라는 뜻이에요. 완전 나라가 이렇게 빼앗겨가지고 치욕스러운 상황에 있는데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미치광이처럼 살아가고 있다. 약간 당시에 비참한 상황을 표현을 한 겁니다. 태백광로 박은식 스스로를 가르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면 1번 진단학회를 창립하고 진단학보를 발행하였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증상 입영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운동을 주도하였다. 라고 했는데 34년 무렵에 박 선생이 여기 참여하지 않았고요. 정인보 문일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정답 3번이죠. 4번 독사신론을 저술하여 민족주의사관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민족을 중심에 두는 저런 민족주의사관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걸 신채우 선생님 5번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식민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백나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60일입니다. 그냥 이어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특별한 것이 없고요. 좀 간단하게 봅니다. 자 천도교에요. 동학 동학은 인내천을 기본으로 하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3대 교주였던 손병희가 동학을 바탕으로 발전시키신 종교가 천도교에요.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뭘 만들었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된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어린아이에게 존댓말을 써주고 어린아이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20년대가 되면 공장에 어린아이들도 가고 이러니까 너무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운 그런 상황들 핍박받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어린아이를 존중해야 된다는 어린이를 발간하고 어린이날을 만들기도 했죠. 20년대 그 다음에 이제 잡지 개벽 그 다음에 신여성 등의 잡지를 간행해서 민족의식을 높이기도 했다. 후천개벽 이게 동학에서 우리가 동학농민운동할 때 처음에 이런 기치를 걸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세상이 끝나고 좋은 세상이 열릴 것이다. 후천개벽 그 다음에 신여성 등의 잡지 여기에는 여러분 20년대 상황인데요. 저런 여성 잡지를 보낸 모던걸 이런 여성들이 나왔어요. 하이힐을 신고 머리를 파말한다든지 이런 어떤 여성들도 나와서 이게 꼭 20년대 상황이라고 해서 독립운동만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개벽 신여성 그 다음에 대중교 나철 오기호 등이 단군신앙을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중에 북간도 일대에서 중간단을 결성을 해서 저렇게 동례운동을 무장투쟁을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북로군정서로 개편이 됐죠.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자 불교에 있어서는 한용훈의 주도로 조선 불교 유신회를 조직하여 사찰령 폐지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사찰령을 내려서 절까지 탄압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절은 불교는요. 이게 기본적으로 호국불교적 성격이 있잖아요.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가만있지 않잖아요. 승려들이 이게 일본에서는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 승려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막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는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사립학교 설립했고 또 신사참배를 강요 금지 청원운동 벌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 만주에서 항일보장단체 의민단 조직하기도 했다는 거 자 원불교 불교랑 조금 다릅니다. 약간 실천성이 있으면서 어떤 민간의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 좀 가깝게 다가가요. 원불교 성격이 박중비를 중심으로 해서 간척사업 또 새생활운동 뭐 검소하게 하자 이제 이런 어떤 운동 같은 것들 전개했다는 거 자 언론활동은 나머지 보시는데 1910년대는 완전히 언론을 죽이잖아요. 무단통치 시기 근데 20년대 열어요. 그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검열 삭제 전간 더 심했다는 거 여기 이제 20년에 뭐 안창남의 고국 방문 비행이 성사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일화는 뭐냐면 그 일본의 민간 비행사 시험에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조종사에요. 비행기 조종사 근데 여기에서 1등을 합니다. 사실 그냥 뭐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개인의 영달 추구하면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나중에는 중국으로 망명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뭐 이런 비행기술 같은 것도 알려주고 그렇게 활약을 하셨던 분이에요. 안창남의 고국 방문 비행이 성사됐다. 그냥 뭐 조종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어떤 안창남의 그런 활동들이 또 민족의 어떤 처참하게 눌려있는 그런 민족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또 그런 일화도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 1930년대 일장기 삭제 사건 1936년에 이제 이거는 일장기 삭제 사건은 송기정 선수 얘기하는 겁니다. 마라톤 이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대회에 나갔는데 금메달 따요. 1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나갈 때 일본 대표로 나간 거기 때문에 금메달 따면 뭐합니까? 이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당시에 신문사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가 이거를 삭제를 하게 돼요. 신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30년대 가면 이게 정간이 됐다라고 하는 거 40년대 가면 조선 동아일보는 완전히 패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얘는 문학활동인데요. 문학활동은 특별하게 볼 것이 없고 뭐 보시면 이제 뭐 이광수 최남선 글 잘 쓰는 아주 천재들이었어요. 자신들의 그런 천재적 기질을 결국에는 뭐 일본의 침탈을 일본이 침탈하는데 결국 이용을 당하게 되죠. 그 기술을 그래서 결국 이제 친일 쪽으로 가게 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920년에 중반이 되면 신경향파 문학이 등장을 하게 된다. 요 시점이 되면 우리 사회주의가 유입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거냐 이런 걸 안다기보다는 20년의 상황은 이런 영향을 받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신경향파 작가들의 그 문의 운동단체인 카프 뭐 프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뭐 저런 카프 같은 것들이 결성이 되기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외 30년대 이외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아예 이제 일제 탄압을 피해서 그냥 순수하게 예술성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지만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항문학을 이제 자신의 이제 글에다가 신화 글에다가 이걸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항하는 내용들을 쓴 거죠. 이육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써드릴게요. 원래 본명이 있어요. 본명은 이원록이에요. 이원록 의열단에도 가담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결국에 이제 수감 하게 되는데 그때 받았던 수감 번호가 이육사요. 이육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항문학을 쓰기도 했고 또 윤동주 아주 그 적극적인 저항시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기를 보내는 동안 내내 자신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한나 시밖에 쓸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계속해서 반성하고 괴로워하는 내용이 시 곳곳에 많이 담겨져 있죠. 그거 자체로도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던 그런 면모를 또 볼 수 있었던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명동학교 북간도에 세워졌던 명동학교 출신이기도 하죠. 친일문학 이광수 최남선 서정주 등의 일부 문인들이 일제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저런 친일문학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 보시면 나훈규가 영화 아리랑을 제작을 하였다. 이것도 시점이 언제냐 20년대 상황이다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당시 식민 상황 속에서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완전히 미치강이가 돼요. 광인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고통스러운 한국인의 모습을 표현하는 내용이 영화로 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연극 모임이 토월에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거 넘어갈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종교단체의 활동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가에서 설립한 출판사인 개벽사는 다양한 잡지를 발간했는데 그 중에서 별건건을 소개해 주세요. 별건건 개벽 후천개벽 이거 떠올리시면 되겠죠.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을 열다. 이거 동학 천도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천도교 보시면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을 펼쳤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원불교 그 다음에 2번 중강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대중교 기반이죠.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했던 개신교죠. 4번 어린이날 어린이날 어린이 그래서 사람 어린이어도 존중해야 된다 천도교입니다. 경향신문을 발행하여 민중계목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건 천주교에 해당이 된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고생하셨고요. 우리 이거 빈출로 됐던 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앞쪽에 여러분들 실려져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5위 조선 의용대 제가 이거 너무너무 잘 나온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나무 이 대나무 뼈대를 좀 기억해라. 조선 의용대가 38년에 만들어졌고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죠. 이 일부가 화북지대로 넘어가는 화북지대 조선 의용대인데 이게 나중에 42년 무렵이 되면 조선 또 의용 군으로 개편이 됩니다. 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조선 의용 군으로 개편이 돼요. 김두봉이 이끈다.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위 치안유지법 1925년 문화통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만정책 펼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위 한인 애국단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활동 이런 거 떠올리시면 좋겠고 2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거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의 거속적인 민족운동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심점의 역할을 해줬던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였고요. 그 다음에 1번 신간회 신간회가 1등이에요. 제일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죠. 저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인이 민족주인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차이로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같이 에너지를 모으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걸 모으는데 성공시킨 게 신간회잖아요. 시점까지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7년에서 31년까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일제강점기고요. 우리 다음 강의의 주제는 이제 현대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